나 진짜 여기로 출근하는 거야? 나 오늘 사고 쳤다? 회사 근처 오피스텔인데 확 계약해버렸어 그 동네에 뭐 미련이 있다고? 정현준 때문이냐? 뭐 이사 준비면 잘 되고? 응 정현준 소개팅 했다더라? 좋네 난 이사 가고 개인 소개팅하고 근데 누구랑 했대? 다 혹시 해 혹시 나한테 이 집이 아무데도 나 보내주기 싫을까봐 뭐 이사